한인들에게 긴급한 경우가 발생하면 먼저 찾아가는 곳이 친지나 친구 또는 종교기관, 봉사기관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한인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온 분들이 첫 번째는 한인 언론사들입니다. 한인사의 전체를 대상으로 모금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는데 예로써 순희양 가정사건, 전체에서 떠밀려 돌아가신 한시 가정사건, 방화로 인한 부모를 잃은 무남동료 돕기 등 큰 사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일들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도움을 준 서비스는 지난 20여 년간 조동인, 최재복시 등이 이끌어온 긴급 구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긴급 구호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한인들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5년여 전에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한인사의 천사펀드를 조성해서 많은 한인들이 동참했으나 지난해부터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재가동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급 구호 서비스는 영어로 이머전시 펀드라고 명명하고 KCS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조동인, 최재복 두 분의 코체역께서 도움을 결정하면 KCS가 집행해 왔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판단을 중요시했고 또한 자체적인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례비 비용 도움 주기, 긴급 주거비 보조, 약값 보조, 통신비 보조, 긴급 차량 지원, 재난시 주거보조, 한국행 편도 여행권 구입 보조 등 매우 다양한 범위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기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로 기존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해지는 것, 대형 산업 위주의 미국 고용실태에서 한인 업계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그분들께 직업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등이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수용보다는 제한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25만 명에 추산되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입장은 매우 불편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 다양한 일이지만, 일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들의 생활은 수식적인 낙하로 합니다. 건강은 해치고 갈 곳은 없고, 한국을 가자니 막상 갈 곳도 없고, 갈 수 있는 여비조차 안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들을 기국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국시키는 일들은 민간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긴급구호기금에서는 기국하는 분들이 한국의 친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총영사관을 통해서 친지 확인을 하고, 친지가 보호한다면 그분들께 보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의 시설장도 연결하거나, 최근에는 월드쉐어의 한인구호재단의 서비스단체를 통해서 기국하는 분들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국시 편도 여행권을 구입해서 보내드리는데, 환자의 경우에는 난스탑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여행권의 비용을 절감이 된다면, 제3국을 경유해서 하는 티켓을 마련해 드립니다. 약간의 용돈도 드려야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여행비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2세들의 경우에도 긴급구호 대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영어에 대한 언어장병은 없지만, 정서적인 장애로 직장을 구하더라도 오래 잊지 못하고, 한편 주거지로 쉘터에 있기는 답답함을 참지 못해 뛰어나가고, 돌아갈 가족도 없고, 룸쉐어링으로 전전해가며 살아가다가 절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라도 도와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긴급구호 서비스의 2세대를 영입해서, 그 세대에 맞는 서비스도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긴급구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 예상되면서, 긴급구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이기도 합니다. 재원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할 뒷받침을 만들어야 하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원합니다. 단, 일부러의 후원이라도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KCS 긴급구호 서비스 이머전시 펀드는 718-939-6137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CS 긴급구호 서비스 이머전시 펀드